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장관과의 회의록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오죽 장관을 믿지 못했으면 검찰 관계자들이 회의록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할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요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예 검찰을 박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검찰 또한 추 장관의 의도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왜입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구분하라. 추미애 장관이 검찰 무력화를 위해 실행하려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은 수사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고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검찰 내부의 중론입니다. 추 장관과 검찰 내부에는 뚜렷한 시각차이가 존재합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고민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미 검찰은 상당 부분 무력화 되어버렸다. 검경수사건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통가로 말미암하소 검찰권의 오용 및 남용이란 것은 원청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렸다. 이미 검찰권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시각, 특히 추미애 장관의 시각은 검찰의 시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친김에 추가적인 조치들을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런 판단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방안은 7월달에 공수처 출범까지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미애 장관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냥 제어시키겠다는 것이죠. 7월부터는 공수처가 맞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7월까지 검찰만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기소 분리법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의 계획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성격이나 그동안 걸어온 과정을 보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뢰로 2월 21일 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국검사장 회의를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강경한 의사를 알아차린 검찰은 법무부의 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이 검찰법상의 검사의 권한이나 형사 소속법상 불가능한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사례, 통계 등을 소집해서 그날 기회가 닿는다면 법무부 장관을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강행하기로 결심한 추미애 장관에게 합리적인 반대의 논리라든지 선진 사례라든지 예상되는 부작용 등과 같은 것은 전혀 귀에 담기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통과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이 진짜로 검찰 관계자들의 조언이나 항의를 들을 거는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법무부가 밀어붙여버린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을 끊기 위해서 일종의 요식 절차로 전국지검장회의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참석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이 요식 절차로 전국지검장회의를 활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요구하는 겁니다. 생중계를 하라. 그리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입니다.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충분히 악용하겠죠. 이번 회의를. 회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되면 검찰로서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별로 관계없는 것이죠. 목표 달성에 필요하면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또한 법무부 장관 앞에서 다소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추미애 장관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법무부는 큰 충돌 없이 요식행위를 짧게 그냥 거쳐가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취하면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부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회의록 공개라든지 생중계 등은 일제 법무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참석 검사들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있을 법한 그런 충돌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 전국지검장 회의 개최 시간도 상당히 줄여버렸습니다. 원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상되어 있으나마는 새로 변경된 것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를 변경해버린 거죠. 4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거의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미 늘려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무슨 수단을 동원했으든 간에 자기 입맛대로 밀어붙이고 관철시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죠. 검사들의 완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이번에도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살아있는 권력 자신들을 향한 그런 어떤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세상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4.15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 무력화와 추가적인 그런 공수처 설치법안 부분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반친문 세력들에게 표를 던져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19일 날 방송됐던 파묻어버리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펄 리이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대시하시는가요? 우파 유튜브들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방송 내용은 친문진영에서 팩트체크라는 그런 앱을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30개 정도의 우파 유튜브를 개량해서 악성 댓글 달기와 가짜뉴스로 신고하기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우파 유튜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뉴스 전문 채널의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노딱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맹백한 여론 조작 활동이지만 사회 공론화를 거쳐서 금지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소 드루킹 사건이죠. 여론을 조작하는데 이제는 앱을 사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파 콘텐츠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게 됐습니다. 펄 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수가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 문제에 관해서는 공병호 TV를 활용하시고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자기 경영과 관련해서는 공병호 자격인이라는 채널을 활용하시게 되면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 경영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